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섬기고 있는 정명성 전도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번 한가정연합예배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예배하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가족은 잘 아는데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시대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엘리 자신의 스승인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 생각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자거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는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잠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은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또 당연히 엘리가 부른다 생각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자 아 그리고 또 자고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연히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자되 누가 너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거라 얘기해줘요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가서 자고 있는데 진짜 누가 자신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서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 즉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라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왔겠죠 에이 전도사님 저는 아침에 억지로 엄마가 자는 거 깨워서 나왔어요 저는 아침에 엄마가 막 자는데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억지로 씻겨서 나왔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에이 전도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서 딱 씻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부르신 게 아니라 저는 제 발걸음으로 스스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신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초등일부 친구들 보면 아침에 나올 때 인상 찌푸리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반갑게 막 웃으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 다들 어떤 표정을 짓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만약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설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매 예배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초등일부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